모드 에서티의 처음 환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환경을 보면 오디오 설정이 있는데요. 여기서 오디오 설정에서 재생 장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.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. 레코딩 장치는 뭐로 할 것인가. 현재 설치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레코딩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스트레이로 녹음할 것인가. 모노로 할 것인가. 저는 모노로 녹음하겠습니다. 모노 이렇게 놓고.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이 또 있죠. 오디오 설정에서 그러면 전 기타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. 재생 장치. 저는 이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. 그 다음에 여기 샘플링 레잇 있는데요. 샘플링 레잇은 보통 딴 것들과 맞춰야 되니까.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. 됐죠? 그리고서 실제로 녹음을 해보면 됩니다. 녹음 테스트.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 녹음이 정확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멈춰보죠. 그리고 플레이 할 때는 이게 플레이죠? 녹음 테스트.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 녹음이 정확히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. 정확히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먼저 해줘야 되는 건요. 편집에서 사전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. 사전 설정에 가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 하니? 이 키보드에서 이 스페이스바하고 엑셀을 바꿀 거예요. 지우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기를 하고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넣고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X를 넣고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경우에 스페이스바 녹음 테스트 멈춘 때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멈춰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멈춰줍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녹음을 하고 플레이할 때 딴 프로그램들은 스페이스바를 멈췄다가 가고 또 멈췄다가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X키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만 편집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녹음된 것을 저장하고 싶다. 그럴 때는 이거를 파일에서 여기에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. 꼭 내보내기를 이거를 해줘야 돼요. 웨이브로 내보내겠다. 그러면 웨이브로 내보내 주기를 이렇게 저장해서 내보내 주는 겁니다. 내보내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다. 노몰라이즈는 효과에 있고요. 효과에서 음량과 컴프레션이 있는데 노몰라이즈 요거를 이렇게 클릭합니다. 그러면 노몰라이즈 사용할 때 전체를 선택해서 하라고 했죠. 컨트롤 A를 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효과에서 노몰라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 노몰라이즈가 됐네요. 소리가 커졌겠죠? 녹음 테스트 이상입니다.